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연은 아니구요 다른 이유로 잠깐 영상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연 읽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사연은 안 듣고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실은 저희 아내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만드는거에요 사실 제가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고 원래 제가 자주 가던 이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온체 고령이시라가지고 할아버지가 거의 90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손을 덜덜덜 떠는거야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그 바꾼 이발소도 거의 80에 가까운 어르신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아까 갔더니 아이고 그 지난번에 짧게 확 밀어버린 그 젊은이가 또 왔구만 이러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는거야 아 그래서 아 예 어르신 맞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이게 맞겠지 하면서 바리깡에 뭔가를 탈깍 끼웠거든 그 대구 깎는거 보여주더라구요 이거 맞지요 하면서 저는 그거를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뭐 맞겠지 해가지고 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라고 확 밀었는데 미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 이 소리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도 놀란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미안해 할까봐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시원합니다 여름인데 잘 됐네요 확 밀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고 왔어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시원하고 좋죠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이씨 이거 보고 잔소리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의외로 시원해 보인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이죠 구독자들이 좀 혐오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와 이리 거지같이 생겼냐고 화면 가리고 해라 이러면서 막 악플을 달았는데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것도 걱정을 하는 거죠 깡패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거 아니다 일부러 이렇게 민거 아니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또 놀라시면 안되니까 뭐 그렇다구요 뭐 이게 다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